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오늘 제가 온곳은 북수원에 있는 포프로스턴이 왔습니다. 왜 왔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가게라고 해서 16개 포프로스턴에서 프로젝트 고담 레이싱 3 게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게임 대회 규칙이 어른하고 아이와 같이 즐겨서 게임 대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혼동에 왔는데 아주 많은 어린이들하고 아이들하고 게임을 즐기고 있거든요. 어른들하고 잘 써가지고 같이 게임 대회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팩스 36권 어린이날 라이브 레이싱 게임 대회는 현재 보시면 참가만 해도 1만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승하면 반 여행권을 드립니다. 프레젝트 도담 레이싱으로 게임을 하고요. 5월 5일에 선착순 16팀 이 게임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게임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회의 규칙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2명씩 타이머택을 통해가지고 그 시간을 합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엑스팩스 라이브 게임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팩스 라이브 게임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살짝 밟으시면서 이렇게 좀 밟고 있다가 살살 밟으면서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좀 더 빨리 선거를 내서 왔고요. 네. 손톱에다가 게임 잘해가지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더우 선물 좀 하세요.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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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린이들이 부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6팀 중에 현재 지금 8팀, 9팀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다른 팀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기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1등이 10만원 상품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상륙폼 라이블 엘스게임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반식 부탁드립니다. 끝났습니다. 몇 분? 1분 50초 나왔습니다. 3분 30초 나왔습니다. 조금씩 더 힘내주세요. 조금씩 더 힘내주세요. 진짜 네.. 헹 fp 제가 지금 힘내istic 드디어 10만원 상품권 제아 diri님은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더우면 다운 화이팅을 하시는 분들께요. 10만원 성공으로 주신 가수님은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친구들이 다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엑스파스 라이브 게임 배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개 인터넷에 연결하여서 전 세계 게이머가 즐길 수 있는 엑스파스 라이브. 그 엑스파스 라이브가 지금 현재 지금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분 후에요. 지금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엑스파스 라이브 예선전 지금 기조 게임 배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홈플러스에서 각 1등을 하신 분들과 함께 엑스파스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등을 하시면요. 감여의 소품권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이스라엘 소품권을 제공되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지금 실려. 지금 금방이야. 지금 금방이야. 지금 금방이야. 어? 준비가 하나? 준비가 하나? 준비가 하나? 아, 세. 조심 되지 말고 천천히. 달리 말고. 우아! 지금 현재 16개점 중에 4등, 한 4개의 팀이 올라왔는데요. 가야, 김포, 북수원, 영등포. 네 개 팀이 이제 대망의 과학여행 상품권을 들고 1, 2, 3 등을 다르게 다르게 됩니다. 아, 제발 삼진. 현재 진행요원이 이제 라이브 횟수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알았다. 아빠. 동화의 결승전, 윤리 상담을 가이던 대회가 짧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라이브 레시게임데이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등을 하시면요. 다음 여행 상품권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다양한 토지나 상품들이 제공되니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와, 여행이다. 아, 춤이 여깄네. 저도 해볼래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1등 상품이 뭔지 아시죠? 네. 어떤 거예요? 미국.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과함. 아, 미국이 아니라 그, 300만 원 상당의 과함. 그, 가족 여행권인데. 진짜, 진짜, 뭐. 어떻게 오늘 게임을 왜 이렇게 조금만에 잘하세요, 어린데. 평소에 차를 좋아한답니다. 우선 전체 1등 축하드리고 아버지도 보니까 게임 같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레이싱 게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게임 많이 하십니까? 아들 덕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집에 갈 때 아버지한테 엑스박스 하나 사주세요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세요. 알았죠? 네. 네. 오늘 게임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투하수 360 게임대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균이었습니다. 이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